자 모자 재현이가 뭐라기로 했냐 16 이네요 오케이 오 열심히 했네요 테스트도 하세요 지금 세번 연속 안하고 있어요 오 이건 많이 했네 알았어요 약 짝수라서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이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 맞든 틀리든 해보면 돼 오 맞았어 피지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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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 그래서 ph가 f 소리 났고 그치 y가 i, e 짧은 막대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e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fee 그 다음에 s가 z인데 여기서 z i가 e 그래서 얘는 z 그 다음에 cal이 크 어 힘 빠졌어 a가 cal에 삼쳐서 physical 그치 그치 physic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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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수는 사실 읽는게 더 목표야 쓰는 것보단 physical physical okey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okey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이번에는 a가 무슨 소리 됐어요 요리치 여기 소리 안나는 e가 있으니까 또 a가 a 됐고 ch는 요리치 치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chay 그 다음에 s가 s 소리 됐으니까 다 합쳐서 chase 그쵸 chase chase ok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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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는 뭐가 될까 석 요리 ok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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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 okey okey C-E-L 효과의 소리가 SHELL 그 다음에 얘는 LOW 다 합쳐서 SHE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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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-C-E-L L이 두 개 있는 거만 조심하면 되겠다 SHELLOW SHELLOW 얘는 뭐가 될까 SHELLOW SHELLOW O-O가 뭐 됐지 O 되는 거야 그치 CH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CHOOSE 뭐 Z 해도 되고 CHOOSE CHOOSE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TH TH 있으니까 혀로 살짝 물고 Z 됐다 TH는 Z 또는 Z 되지 혀를 핥든 살짝 무는 소리야 Z 그 다음에 E가 E가 E Y가 E 합치니까 Z Z 됐다 그치 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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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는 이 되는거에요. 이, 이는 붙어서 이, 오, 오는 우, 오, w는 오우, 그치? 이, 이는 이야, 이, 에는 이, 에, 그치? 그러면 몇가지 소리가 시얼, 시얼, 그 다음에 오, 에그, 스, 시얼, 엑스, 시얼, 자, sh 할 때는 입을 동그랗게 만들어요, 시얼 엑스, 그치, 시얼 엑스, 시얼 엑스, 오케이, 뭐라구요? 시얼 엑스, 오케이, 시얼 엑스, 오케이, 그 다음에, 얘는 뭐가 될까? 그렇지, 체인지, 그렇지, 여과의 소리가, 최이, 최이, 은, 체인, 그 다음에 쥐가, 쥐, 됐어, 됐어, 그래서 합쳐서, 체인지, 체인지, 그렇지, 체인지, 체인지, 좋지, 오케이, 아, 이거 뭐였더라? 취x. 취x, 뭐라고요, 취x. 시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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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그렇지 피직스 응 얘는 데이 데이 치우스 간의 치아 Ritchie Show 샬로우 OK 얘는 뭐였더라 그렇지 체인지 OK 얘는 뭐였더라 그렇지 쉐이크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쉐이크 A가 A 되서 쉐이크 K는 합쳐서 쉐이크 쉐이크 흠... 이건 뭐가 돼 여기 E는 내 이름을 불러도 있어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그리고 A는 대표 소리 A 그렇지 챌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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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챌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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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은 뭐가 돼 그렇지 market Charlie Charge 충전 이런 뜻이야 Charge 충전 차 휴대폰 다되면 charge 해야 되겠지 배터리 다되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시험치고 오늘 교재하도록 합니다 배드하고